10여 년의 풍부한 화장품 자체 생산 기술로 100% 천연 자연성분만을 사용해 수백 색상이 넘는 천연 미네랄 색조 메이크업과 피부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화장품 회사 케일린 화장품. 케일린 화장품은 여성들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며 유명 화장품 회사에도 천연 미네랄 화장품을 공급해왔는데요. 최근 전세계 각 유명 화장품 쇼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일린 화장품 중에서 2010년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케일린 셀본과 티크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비타민C 필린 케일린 셀본으로 피부가 아름다워지는 시간 30초. 각질 제거에 뛰어난 파파야 성분이 피부 속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해주고 셀본 속 비타민C 알갱이가 피부를 생기있게 또한 강력한 보습효과를 가진 호호바 성분으로 피부가 아기처럼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도 밝고 화사해지는 피부. 이제 직접 경험하세요. 자기의 피부톤에 꼭 맞는 화장품을 찾고 있다면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의 모든 기능을 가진 완벽한 신개념 화장품 케일린 티크림을 사용하세요. 케일린 티크림은 세계 최초로 영양크림 속에 파운데이션 캡슐이 들어간 단 하나의 제품으로 피부의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며 메이크업을 하면서도 영양크림을 바른 것처럼 피부색 보정은 물론 여러분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빛나게 됩니다. 이제 답답한 비비크림 대신 케일린 티크림 하나로 간단하고 빠르게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만드세요. 미국, 유럽, 호주의 까다로운 고객층에게도 선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고품격 명품 화장품 케일린. 케일린 화장품은 소비자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믿을 수 있는 화장품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피부를 위한 필수 화장품. 기적같은 피부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고품격 명품 화장품 케일린.